이 사진이 예쁘게 나온대요 이걸 넣어야 사진이 예쁘게 나온대요 어떠세요 유니폼? 네 이쁜데요 바로 검빨보다 새로 검빨인 너무 이쁘죠? 8번 하신 이유가 있다면? 8번이요? 제가 포항에서 2년 동안 8번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2년 동안 8번이 짤 당해가지고 여기 와서 네 한을 풀었습니다 서울이 드디어 8번을 8번이 왜 하고 싶었어요? 뭔가 오뚜기처럼 일어나겠다라는 의미에서 8번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쓰는거에요 오뚜기처럼 내가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 이 발이 탔잖아 지금 이 발을 이렇게 아 화이팅이 왜 이렇게 시원이가 훨씬 좋은데 화이팅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영상 찍으러 가요 영상 뭐 있어요? 어 유니터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야 너무 힘든 거 같아 기대되지 않으세요? 이번 주 이번 주요? 인경기니까 슈퍼매치 때 팬들 보고 감동받았잖아요 엄청 놀랐죠 홈은 더 하거든요 봤어요 포항이랑 할 때 인사하러 왔을 때 아 그때 말고 2주 전에 했잖아요 그때도 엄청 멋있었거든요 아 이런 거 아 괜찮았죠? 아 방금 붙였어요 아 컷 네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한 일이 일주일 정도 되셨는데 어떤 일을 계셨어요? 아... 아직... 그래도 처음보다는 확실히 많이 편해지긴 했는데 아직... 뭔가 부족해요. 더 친해져야 돼요. 그래도 좀 잘 챙겨준 동료가 있다면? 상엽이 형이나 왕규 형이나 진여도 그렇고 송영이 형도 일부러 더 걸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